한이의 재발견 볼수록 빠져드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자태 걸그룹 EXID의 한이가 신비롭고 매혹적인 자태를 선보였다. 한이는 17일 뷰티매거진 뷰티블과 함께한 화보를 공개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화보스로 불리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준 그녀는 화보 촬영 내내 에너지틱하며 유쾌한 모습으로 즐거운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훈문이다. 공개된 화보 속 한이는 프릴 장식의 오프숄더 셔츠와 블랙 시스루 원단이 덧대어진 그린톤 와이드 팬츠를 매치했으며 자연스레 헝클어진 헤어스타일과 몽환적인 눈빛을 더해 분위기를 압도했다. 또 내추럴 음영 메이크업을 연출한 한이는 컬러 블록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간 블루톤 의상을 착용한 채 애틋한 눈빛을 담은 오묘한 표정을 선보여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하기도 하고 화려한 프린지 의상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화보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는 정글의 법칙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음악에 대한 진지한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이는 지금까지 정글에 두 번 다녀왔는데 두 번 모두 너무 힐링이 됐다며 눈앞에 펼쳐진 넓은 대자연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고 지금 하는 고민들이 정말 작은 것들이라는 걸 깨달아 덕분에 현재의 내 모습에 더 감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음악에 대해서는 작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며 최근 글을 쓰는 연습을 통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며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이는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인 코모도에 출연 중이다.